자 이번 시간에는 229페이지 물건적 청구권 하겠습니다. 물건적 청구권인데 물건이라고 하는 건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절대권, 대세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물건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건의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효력입니다.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죠. 네 잠깐 분필 좀 끼우고요. 참 답답하네 그죠. 자 물건이라는 게 권리의 주체인 이니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지배권입니다. 지배권인데 어떻게 지배하느냐 배타적으로 지배합니다.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독점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권리를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물건에서 이익을 독점해야 되는 물건잔데 누군가가 이 물건을 침해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럼 되돌려받아야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죠. 직접적 지배가 가능하고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돌려받아야죠. 아니면 직접 가져가진 않았는데 내 토지 위에 누군가가 물건을 적채해놨대요. 물건을 적채해놨으면 그 물건을 치워야 내가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물건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라고 해서 이런 행위가 있으면 물건자가 그거 치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물건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그거를 물건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물건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종류가 있느냐. 물건적 청구권은 목에 쓸데없는 목걸이가 들어왔죠. 물건적 청구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이거를 접근할 때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물건적 청구권이 뭐냐보다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 반드시 누구만 행사합니까? 현재 물건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현재 물건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과거의 물건자는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미래의 물건자도 행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럼 현재 물건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이 말 속에서 몇 가지가 이제 응용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물건자가 현재 물건자에게 물건을 양도했대요. 양도하면서 물건만 양도하지 물건적 청구권은 내가 그냥 가지고 있을게 라고 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물건자가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일이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물건자가 물건과 물건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가 물건을 양도하면서 물건적 청구권은 내가 행사할게 이럴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반대로 현재 물건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건적 청구권만 다음에 물건자에게 양도하면 미래의 물건자가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건과 분리해서 물건적 청구권만 따로 양도하거나 물건적 청구권만 유보해놓고 물건만 양도할 수 없다. 아시겠죠? 권리관계가 갑하고 을, 갑이 을에게 물건을 양도했고 을이 병에게 물건을 양도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갑이 을에게 물건을 양도하면서 물건적 청구권만 유보해놓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물건을 양도했으면 물건적 청구권도 같이 양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이전해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물건적 청구권하고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한테 물건을 양도하면 물건적 청구권도 같이 양도해야 되지 물건은 내가 가지고 있고 물건적 청구권만 양도하겠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용어는 뭐냐면 물건을 양도하면서 물건적 청구권을 유보해놓는다든지 물건 양도하면서 내가 물건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게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는 물건적 청구권만 양도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건적 청구권은 현재 물건자 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물건자 만이 과거의 물건자 행사할 수 있나요? 미래의 물건자 행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게 시험에 나오는 용어는 물건을 양도하면서 물건적 청구권을 유보해놓거나 물건적 청구권만 따로 떼서 양도할 수 없다. 같이 무조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행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누가? 그럼 두 번째 누구에게 행사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현재 방해자. 또는 현재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 그러니까 현재 방해자에게만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방해할 염려가 있는,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에 나오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물건에 대한 방해가 없다면 물건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현실적으로 방해할 염려가 없다면 물건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방해할 염려만 있어도. 그거는 시험에 나오는 용어가 이거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방해하지 않더라도 물건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취지를 찾아내야 되죠. 지문 속에서 그런 취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종류는 어떤 게 있느냐? 세 번째, 물건적 청구권의 종류입니다.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목적물 반환 청구권 줄여서 그냥 목반청이라고 할 겁니다. 그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권 줄여서 방제청이라고 할 거고요. 방해 예방 청구권 줄여서 방해 청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법적인 근거는 어디서 두고 있느냐? 법적인 근거는 소유권하고 점유권에서 물건적 청구권을 근거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소유권이 일부씩 쪼개져서 다른 사람에게 승계된 걸 다 제한물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아까 소지전지저질유점할 때 점유권만 빼고 소유권의 일부 권능들을 이전한 걸 뭐라고 그랬어요? 제한물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물건적 청구권은 제한물건에 그대로 준용되는 겁니다. 제한물건에 그대로 준용이 되는 거야. 소유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권에 관한 방해 제거, 소유권에 관한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상권자는 소유권에 관한 것, 지상권자의 목적물 반환 청구권, 지상권에 관한 방해 제거 청구권, 지상권에 관한 방해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 지, 전, 지, 저, 질, 유, 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점유권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럼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은 제한물건이잖아요, 전부. 그러면 이건 소유권에 관한 걸 준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다 똑같지는 않아요. 물건적 청구권 중에서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조금 이상한 것들, 뭔가 좀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 놈하게. 야, 물건적 청구권 중에서 이상한 놈 나와. 그럼 뭐라 그래요? 저지유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저지유 그럽니다. 물건적 청구권 중에서 이상한 놈 나와. 그럼 뭐라 그런다고요? 저지유. 저지유 그러고 나와요. 저당권이에요. 저당권하고 지역권입니다. 유치권이에요.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물건적 청구권 3개 있잖아요.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있죠. 이 중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없고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있어요.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직접 지배합니까? 등기부상에 관념적으로만 지배합니까? 등기부상에 서류적으로만 지배하지 직접 가서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목적물로 다른 사람이 침탈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등기부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목적물 반환 청구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역권자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권자도 인접토지를 사용할 권리만 있지. 인접토지를 사용하면서 그 토지 소유자하고 같이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권을 비배타적 공용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적어놓고 안심하지 마시고 안 적고 불안해가지고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역권은 뭐라고 그랬죠? 비배타적 공용권인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지역권자가 어이! 왜 사용해? 나가!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 당의 제거 청구권과 당의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놈들 중에 한 놈이죠. 조금 덜 이상한데 맨 밑에 있는 애는 많이 이상해요. 엄청 유치해 애는요. 그래서 아예 물건적 청구권이 하나도 없어요. 유치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은 없어요. 없고 그 대신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 결렴관계에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이를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돈 돌려줄 때까지 그 채권 돌려줄 때까지 목적물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 점유만 할 걸 해요. 유치권 설명할 때 세탁소 가지고 설명하면 돼요. 세탁소 아저씨한테 세탁물 맡겼어요. 그럼 아저씨가 세탁하죠. 세탁하고 세탁비 안 주면 바지 줍니까? 안 주는 거죠. 그 아저씨가 행사하는 게 뭐예요? 유치권인 거예요. 유치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저씨가 그 세탁물 바지 어쩌면 이렇게 멋지게 생겼냐 그거 입고 처갓집 가면 돼? 안 돼? 사용 수입권은 없죠? 인도 거절하면서 점유만 할 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점유를 뺏기면 유치권은 그냥 바로 뺏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건적 청원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뭐에 관한 것으로 해결한다고요? 점유권에 관한 것으로. 점유권에 대한 물건적 청원권을 빌려다가 쓰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물건적 청원권 종류 세 개라고 했죠? 세 개. 이 세 개가 법적인 근거는 소유권에서 규정하고 있고 점유권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점유권에 대한 규정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 수업식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줄여서 전보호 청구권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점유권과 소유권에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제한 물건은 다 소유권의 일부 권능들이니까 소유권권 끌어다가 쓰게 돼 있어요. 쓰게 돼 있는데 이상한 놈 나와. 그럼 뭐라고 그러나 한다고 그랬죠? 저지유고 그러고 나간다고 그랬죠? 저당권하고 지유여권은 목적물 반환 청구권만 없고 방해제고, 방해예방청구권은 있는데 유치권자는 너무 유치해서 아예 물건적 청구권이 없고 점유권권권을 빌려다 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론적인 문제예요. 나머지는 디테일하게 소유권과 점유권에서 좀 더 볼 건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목적물 반환 청구고 어떻게 하는 게 방해제고고 어떻게 하는 게 방해예방청구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웃해서 하는 세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A가 살고 있고 여기는 B땅이에요. 여기는 C땅인데 각각 집을 지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A는 여기서 이런 집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도 튼튼하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튼튼한 담 같죠?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C도 여기서 살고 있어요. C도 여기서 사는데 담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약해 보여요. 이런 담장 가지고 있고 B는 이렇게 푹 꺼져 있네요. 땅이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집을 이렇게 지어서 가지고 있고요. TV가 잘 안 나와요. TV가 잘 안 나오니까 B가 여기다가 안테나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고성능 안테나입니다. 이 고성능 안테나는 새벽 1시만 되면 블라디보스톡 방송이 나와요. 블라디보스톡 어딘지 아시죠? 그 방송이 재밌다고 하는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뭐가 재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맨 꼭대기 층에서 맨날 TV 켜놓고 블라디보스톡 방송을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앉아서 팔짱 끼고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C가 맨날 여기 매달려 있어요. 이거 보느냐고. 밤마다 이거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B가 80일간의 세계 일주 여행을 가겠다고 크루즈 여행을 갑니다. 비어났다 그런 얘기죠? 이거를 B가 밤새 매달리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갖고 싶었겠죠? 그래 가져갔다고. 지네 집에다가 가져가서 붙여놨다 그런 얘기죠? 이때 나중에 B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C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C가 B의 허락을 받고 가져갔든지 무단으로 가져갔든지 허락을 받고 가져갔어도 B가 돌아오면 C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 왔으니까 이제 내놔라라고 하는 거고 무단으로 가져갔으면 당연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이게 뭐죠?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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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목적물 반환 청구죠 돌려줘 이때 돌려줘 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돌려줘요? 돌려줘 라고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냥 정상적으로 빌려줬고 내가 돌아오면 되돌려줘야 된다고 해서 빌려주고 갔다가 돌아와서는 돌려줘라고 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건데 얘가 그냥 갔는데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가져가서 여기저기 잘라내고 이래서 손해까지 생겼대요 그러면 언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 상대방의 고의 또는 뭐가 있고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서 뭐가 생겼다? 손해가 생겼다 그때는 손해... 반대로 해놨네?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은 시험에 나오는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쉽게 내면 물건적 청구권 행사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또 언제나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죠 언제나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맞는 거죠 맞는 건데 어려운 말로 나오면 물건적 청구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틀렸죠 물건적 청구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언제 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적 청구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그건 맞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행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시험에 나오는 용어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나중에는 이게 내용은 아는데 문제풀이하면서 자꾸만 틀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용어로 이렇게 바뀐다 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를 이해 못하면 계속 틀려요 말만 바꿔내면 틀려요 그러니까 민법은 암기했다 그럼 틀려요 왜냐하면 그대로 안 나오거든요 선생마다 교수마다 쓰는 용어도 다 달라요 설명 방식도 다 달라요 아마 여기도 세 분 선생님이 설명 방식이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기본 내용은 같고 그 대신 시험에 나오는 용어는 정확히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물건적 청구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물건적 청구권 행사할 땐 손해배상 청구권을 언제나 행사한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건 그건 틀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물건적 청구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건 맞는 얘기가 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행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용어로 바뀌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 그렇죠? 이번에는요?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붕괴됐어요 붕괴돼서 여기 쌓여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럴 줄 알았어 얘 매달려 있는 게 붕괴될 줄 알았죠? 붕괴될 줄 알았다 그러면 이거를 B가 C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치워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치워라 라고 할 수 있죠? 왜 치워라고? 네 물건 내 땅에 쌓여 있으니까 내가 사용수익 방해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해물 제거해라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요 치워라 라고 하는데 이건 방해 제거 청구인데 이 방해 제거 청구는 주로 무효등기 말소 청구 형태로 나타나요 무효등기가 내 부동산에 무효등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 부동산에 무효 저당권이 남아있대요 여러분 부동산에 무효 저당권이 남아있대요 그걸 팔을 하고 가져가면 상대방이 이 저당권 뭡니까?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뭐래요? 아 그건 무효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사세요 그럼 네! 그리고 삽니까? 뭐라 그래요? 지워 갖고 오세요 라고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럼 내가 처분행위 할 때 그 무효 저당권이 남아있으면 처분권 행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방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의 직접적인 사용수익이 방해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효등기가 남아있을 때 권리자가 권리 행사가 방해가 되면 그 무효등기도 말소해라 라고 해서 주로 방해 제거 청구권은 무효등기 말소 청구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때도 언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야 이거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거야 고의 과실 없이 이러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럼요 낙내가 세 번 쳤대 어쩌냐게 그런데 그 낙내 세 번이 다 여기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붕괴됐다는 거야 지금 씨는 뚜껑이 완전히 열려있겠죠 낙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 세 번이 맞아 그런데 여기다가 치워라 라고 하는 건 모르겠으나 손해배상 이러면 안 치워버리겠죠 너 다 가져 그리고 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언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게 방해 이거는 목적물 반환 청구 이건 뭐야? 방해 제거 청구죠 그렇죠? 방해 제거 청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게 붕괴된 건 아닌데 붕괴될 염려가 있어요 여기 막 균열이 생기고 붕괴될 뭐가 있다고요? 염려가 있다 염려가 있으면 B가 A한테 뭐라 그래 고쳐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쳐라 불안해 죽겄다 할 수 있어요? 없죠? 있죠? 고쳐라고 밑에 사람 불안하니까 이걸 뭐라 그래? 방해 예방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특성이 누가 야 네 물건 잘못됐으니까 수리해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수리하면 우리 코리아는 아니죠 그게 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A가 뭐래 이게 왜 무너져 이게 무너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많이 써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 지지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손에 장 지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손에 장 지지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손톱 밑에다가 대나무를 얇게 잘라가지고 손톱 밑에다가 한 마디까지 집어넣어요 대나무를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 발라서 불 붙이는 게 장 지지는 거예요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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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지지인데 얘 얘 대화가 되는 놈이야 안 되는 놈이야 안 되는 놈이죠 그러니까 너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다 고치기 싫으면 그러면 어떻게 또는 그럼 나중에 혹시라도 손해가 생기면 더 이상 너한테 얘기 붙이기 싫으니까 손해배상에 담보를 제기해라 이건 뭐죠? 5억죠 5억 5억 선택적으로 행사한다는 얘기에요 방해 예방하던가 손해배상에 담보 제공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물건적 청구권인 거예요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봐야 됩니다 이 물건적 청구권의 내용 이거보다는 사실상 더 중요한 게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 행사한다고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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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누구에게요? 형의 현재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하는 거죠 그럼 종류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소유권과 점유권에서 규정하고 있고 소유권에 관한 것을 제한물권에서 끌어다 쓰는데 제한물권에 관한 것을 끌어다 쓰면서 이상한 놈 나와 그럼 뭐라고 나온다고요? 저지유라고 나온다고요 저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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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그럼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인데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뭐가 없고요 목적물 반환 청구만 없고 나머지는 두 개 다 있죠 그런데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은 없고 뭘로? 점유권으로 끌어다 쓴다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물건적 청구권의 세 가지 이거는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였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건적 청구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방해 예방 청구 나 손해배상에 담보 제공 요구할 수 있다 물건적 청구권 다 한 거고 물건적 청구권은 이거 자체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면 이 종류 알았고 저 앞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시험을 내는 거예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갑 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으면 갑이 내 땅을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다면서요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용서할 수 없는 놈이죠? 그럼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지상건물 철거하고 지상건물 철거해야 내가 토지 돌려받는 거 아니겠어요? 지상건물 철거하고 토지 어떻게 해라 반환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상건물 철거는 방해물 제거하고 방해물 제거하고 토지 돌려줘라 목적물 반환 청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을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막 무릎을 꿇고 빌고 울고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우리 고개를 수그리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일주일 말미를 줄게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갔더니 을이 병에게 목적물 인도하고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을은 지금 갑이 가서 보니까 누가 목적물 방해하고 있어요? 병이 방해하고 있죠? 그럼 더 이상 을은 방해하는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제 그럼 누구에게 얘기해야 되죠? 병에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요 지상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라고 청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토지 반환해라 얘도 똑같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너도 일주일 여유 줄게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갔더니 얘가 임대차 해버린 거예요 임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정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오! 그러면 갑이 가서 정한테 야! 지상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얘는 지상건물에 철거 처분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차인이 어떻게 지상건물을 철거하겠어 철거 처분권자 아닙니다 지상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해라 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뭐라고 해야 되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는 지상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 대신 해당 건물에서 퇴거해라 라고 할 수는 없죠 이 건물이 미등기 무호가 불법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지었다 그랬어요 의리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자기 물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데 야! 건물은 놔두고 너 나가 그러면 건물 뺏어먹겠다는 얘기잖아요 퇴거 요구할 수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병이 소유권은 아닐지라도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했는데 거기다가 퇴거해라 건물은 놔두고 퇴거해라 이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는 철거는 청구하지 못하지만 뭐는 철거할 수 있어요? 퇴거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철거가 방해가 되죠 임차인이 들어가 앉아있는데 어떻게 지붕 뜯어요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한 철거가 방해되기 때문에 방해 제거의 일환으로서 어떻게 하는 거죠? 퇴거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철거해라 라고 하지 못하는 거고요 이해하셨죠? 이게 물건적 청구권의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누가요? 현재 물건자가 누구에게?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 방해하고 있는 자죠 얘는 직접적으로 방해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얘가 점유하고 있으면 철거가 방해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런다고 퇴거를 청구한다 여기는 퇴거 청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쨌든 미등기 무호가 건물이다 불법 건물이다라고 하더라도 지껏 지금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퇴거 청구하는 건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물건적 청구권 간단한 거 같아도 시험에 거의 한 문제짜리입니다 매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서설 인정근거 이론적 근거 이런 거 치워버리고 넘겨버리십니다 거기 법적 근거는 민법에서 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다른 물건에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권 질권에는 준용 규정도 없고 질권에 관해서는 입법상 착오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서 역시 질권에도 물건적 청구권 인정하는 것이 통설판례인데 유치권에 기한은 유치권은 점유를 본체로 하는 점에서 점유권에 관한 물건적 청구권으로 충분하므로 유치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판례다 그러면 저당권하고 지효권은요 저당권하고 지효권은 아무런 언급이 없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옆에다가 물건적 청구권 이상한 놈 나와라 이상한 놈 나와요 막 목소리 이상한 놈 나와라 그럼 이상한 놈 나와야 되죠 그 이상한 놈 이름이 뭐죠 저지우죠 아시겠죠 그래 저지우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본소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집 앞에서 정리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사진 찍어 놓고 집에 가서 이렇게 정리 좀 하세요 자 물건적 청구권의 성질은요 나아에 보면 물건과 불량도 금지죠 불량도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물건과 물건적 청구권은 언제나 운명을 같이 하는 거고요 자 소멸시효 적용 여부인데 물건이 소멸시효에 걸리면 물건적 청구권도 같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고 물건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면 물건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면 물건적 청구권의 종류 목적물 반환 청구권 있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 밑에 방해 제거 청구권 있죠 방해 예방 청구권도 양쪽 가로 3번에 보이시죠 됐습니까 자 됐고요 넘겨보시면 물건적 청구권 행사와 비용 부담 있잖아요 이 비용 부담이라고 하는 거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라고 생각하면 물건적 청구권 행사할 때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씨가 부담해야 된다 왜요 왜 이런지도 안 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하고 판례가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는 누가 부담한다 상대방이 부담한다 행위 청구권이다 인용 청구권이다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시험에는 행위 청구권설이냐 인용 청구권설이냐 이런 얘기 안 나오니까 그거 줄칠 필요도 없고 누가 부담한다고 상대방이 부담한다 왜 상대방이 부담하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느낌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안 가져갔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빌려갔으면 돌려달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일원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일반인의 법감정대로 판례가 나온 거고 법적으로는 내가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권리 행사하고 있어요 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면 누가 내야 돼 내가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의 기본 일원인 거예요 내가 내 권리 지키기 위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내가 당연히 내야죠 이게 법의 이론인데 이게 일반적인 국민의 법감정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누가 부담한다고 해요? 상대방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깊이 볼 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많은 내용 무슨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학설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거기 물건적 청구권에는 밑에 하나 어디다 써놓을게요 물건적 청구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나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시험에는 그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물건적 청구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 쓰셨죠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판례가 하나 둘 셋 넷 번호 좀 붙여놓으시면 좋겠는데 자 거기 하나 둘 셋 넷 번째 판례 한번 볼게요 불법 점유자라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해서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답니다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다면 현재 방해자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불법 점유자였잖아요 불법 점유자 여기 여기 칠판 보시면 불법 점유자였죠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 지어 가지고 있었잖아요 불법 점유자인데 와서 무릎 꿇고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갔더니 얘한테 목적 물건을 인도하고 얘는 더 이상 점유해야 하네요 그럼 현재 방해하지 않고 있는 자잖아요 그럼 얘한테 물건도 청구권 행사할 수 없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법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럼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다 밑줄 치면 방해 아니다 방해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럼 그 자에게 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 청구는 부당하다죠 부당하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넘겨보시면 문제 나오네요 문제 물건적 청구권 관련된 29회 문제네요 29회 문제 소유자는 물건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소유자는 물건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 제거 비용 방해 예방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비용 누가 부담한다 그랬죠 아까 판례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비용 방해 비용 이거 비용 누가 부담해야 된다고 여기서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에게 같이 청구하는 거죠 방해 비용까지 그래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불법 원인 급여는 그 이익의 반환을 일체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첩에게 준 첩계약의 대가로 첩에게 준 물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아니죠 소유자는 이 물건의 소유권을 특별 승계한 사람 얘 산 사람 아니냐고 얘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가 현재 방해하고 있으면 쟤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또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어 있는 방해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라고 하는데요 방해 결과의 제거는 방해가 종료된 이후죠 방해 결과는 어떻게 방해가 끝났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현재 방해가 진행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방해가 진행되지 않고 방해가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다가 청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다시 한 번 현재 누가 물건자가 현재 방해 또는 염려가 있는 자지 방해가 다 끝나서 이미 종료가 다 돼버렸대요 거기다가 행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방해가 아니고 그건 과거에 방해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럼 그 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물건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얘기는 현재 소유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내용 가지고 응용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답을 외우면 되겠지만 절대 똑같은 문제 표현 방법도 완전히 다르게 나오니까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이 사례 있죠 이거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이거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 이거 자 그거는 뭐 기출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물건의 총론이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물건의 변동이 나오죠 물건의 변동은 물건의 발생변경 소멸을 통칭해서 변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건 이atha